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3월 5일. 화요일은 밤이 좋아. 방송을 하죠. 화요일은 밤이 좋아. 다음주에 예고편은 비밀스러운 한판승부. 그래서 히든 트로트 싱어. 베일에 쌓인 초특급 가수들이 등장이 된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히든 트로트 싱어. 그림자 뒤에 숨은 알 수 없는 실루엣. 힌트는 단 하나. 오직 목소리 오감을 이용해 그들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하는 미션이 되겠네요. 그래서 멤버들을 향해 쏟아지는 폭로. 인성 논란부터 공개연애 고백까지. 그래서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노래로 승부의 정체를 밝혀라. 히든 트로트 싱어들과의 자존심을 건 한판승부. 과연 이 비밀스러운 대결의 승자는? 다음 예고편 101회 예능편 줄거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을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2월 마지막 29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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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